제가 지금까지 보는데 SM5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그 차만 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차 타는 분들이 삼성차만 타요. 저희 아빠가 딱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다른 사가 좋은 차를 내놔도 새로 나오면 거기 거를 또 사더라고요. 희한하게 다 그래요. 저희 고객들도 옛날에 SM520 타시던 분이 지금까지도 타고 있어요. 계속 신차들을 바꾸어 가면서. 근데 520은 그때 당시에 정말 잘 나온 차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나와서 그 기대감에 계속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삼성맨인 것 같아요. 삼성맨이요? 네. 삼성 것만 쓰는? 네. 삼성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차는 다 똑같다. 그러나 삼성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기대감이네요. 기대감. 기대감. 정비 편의성은 삼성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비 편의성이요? 네. 우리 정비사 입장으로 봤을 때 난해한 차, 거부 대상 차 중에 삼성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뜯기 힘들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색깔이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럼 SM5랑 K5랑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카센터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SM5보단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K5나 소나타가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부분에서요. 저는 정비사니까 정비용의성이 첫 번째로 꼽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타니까. 많이 타니까. 그리고 충고차 값도 그만큼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까다로운 차로 봐요. 차에 보면은 차 안에 보면 이렇게 요거 커텐 같은 햇빛 가리기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SM7 이 차에 햇빛 가리기 올리는 게 고장이 났어요. 요거 갈려고 하니까 요 햇빛 가리기만 갈면 되잖아요. 50만원. 그쵸?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현대 기아차는 예를 들어서 도가 고장이 났어요. 유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돼요. 그러면은 유리 모터라든가 기어만 이렇게 도와트립 뜯어서 간단하게 정비가 가능해요. 그거는 뜯으려면 하루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정비사가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해. 안 만지고 싶은 거야. 짜증이 나. 티로 그냥. 에어컨 힐타를 하나 갈아달라도 나는 안 갈았으면 좋겠어. 그냥 타라고 얘기해. 같은 조건이면 그쵸? 아니 에어컨 힐타 예를 들어서 실내 공기 힐타 같은 경우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자주 갈아주면 좋잖아요. 그럼 편리하게 우에서 볼트 하나만 풀고 아니면 클립으로 해서 탁 재끼고 그냥 탁 빼서 탁 넣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K5 이게 간단해요. 이게. 그렇죠. 간단해요. 대우차들도 세보레도 간단합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가장 탈부차기 쉬운 곳에 장착을 해요. 그런 우차는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다 늘어내야 돼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비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 교환하는 로하우를 얘기할 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를 뜯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간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왜 그걸 거기다 해놔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설계를 할 때 정비사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네. 네. 응.